출애국기 12장 1절에서 14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해 은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 최대 명절이 무엇입니까? 설날과 추석이죠 그 중에서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추석 때 가장 많은 우리 국민들이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약 75%의 국민들이 대이동을 한다고 하니까요 아마도 설날은 신정과 구정이 있어서 좀 인구가 분산이 돼서 죄송합니다 분산이 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추석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때 다 모여서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도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도 이제 명절의 어떤 풍습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모든 가족이요 부모님과 형제들이 한 리조트를 정하고 그 리조트에 다 예약을 해서 한 날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화 한 통화를 하면요 그 인터넷에서 차례상을 차려다가 배달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리조트에 모여가지고 차례상을 배달해서 거기서 같이 제사를 지내고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어떤 풍습입니다 또 어떤 가족들은요 아예 해외로 여행을 가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자녀가 고향으로 귀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들이 그때가 되면 서울로 올라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참 좋은 거는 사람들이 내려가느라고 다 막히는데 부모님은 널널하게 이렇게 쭉 올라오시는 거죠 또 반대로 그 사람들이 올라올 때 막힐 때는 부모님은 또 천천히 뚫린 길을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도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그 외에 많은 분들은 아직도 여전히 이렇게 다 같이 고향으로 귀향을 해서 막히는 그 길을 뚫고 가서 같이 가족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런 형제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목사로서 저는요 이 제사 지내는 것만 제외하고는요 가족들이 그런 명절에 한자리에 모여서 음식을 해 먹고 같이 즐겁게 놀고 부모님과 교제하고 세배하고 이러는 것 절하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우리 전통적인 풍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독교인이고 목사이다 보니까 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승배와 같은 그런 일들은 삼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석은 원래 우리가 우리말로 한가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한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는 한가운데다라는 뜻이에요 음력으로 따지면 추석이 8월 15일 아닙니까 8월에 가장 중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가위다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언제부터 이 추석이 우리나라의 고유 가장 큰 명절로 자리 잡게 됐을까 그 유래가 뭘까 잠깐 찾아봤더니요 삼국시대 때 왜 삼국시대 때 신라 있지 않습니까 신라에 이 유리왕이요 두 딸 공주가 있었는데 그 음력 7월 15일이 되면 두 딸을 편을 나눠가지고 그 공주들 밑에 또 궁궐에 있는 아낙녀들이 다 팀을 이뤄가지고 두 팀이 돼서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쟁을 하냐면요 한 달 동안 길삼하는 경제 길삼이 뭡니까 천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모시라든지 배라든지 명주 그러니까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천을 만드는 시합을 해가지고 더 많이 만든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진 팀이 그 많이 만든 팀을 위해서 음식도 만들고 해가지고 같이 해 먹고 즐기는 그런 명절이 한 가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런 풍습이요 고려시대 통일왕국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유교문화랑 합쳐지면서 조상 숭배를 하는 어떤 그런 문화까지도 발생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오늘 우리가 보는 유대인의 6월절을 가만히 보면은 며칠입니까 아비벌 또 다른 말로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 15일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14일 날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저녁 때까지가 6월 아침 때까지가 6월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5일 딱 우리의 보름과도 같은 그런 날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명절이 바로 6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에 의하면요 3월이나 4월이에요 왜 3월이나 4월이냐면요 음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3월달일 때가 있고 어떤 해에는 4월달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부활절도 3월달일 때가 있고 4월달일 때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부활절과 6월절이 같아요 같은 날이에요 왜 그런지는 이제 좀 이따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6월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앞서 추석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이 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6월절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명절의 기원이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저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생회와 6월절을 가만히 보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보금서를 여러분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회 3년 동안 3번의 6월절과 연관된 그런 기록들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6월절이 보금서라고 할 수 있어요 보금서의 내용을 보면 3번의 6월절을 중심으로 사건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또는 예수님의 사역은요 6월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과 그 밀접한 6월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출애국기 12장은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 출애국기가 사실은 20장 19장 쪽에 가서 10개명을 받는 중요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이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출애국기의 가장 중요한 게 이 12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심지어 구약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이 여기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12장을 보면요 11장에서 10번째 재앙의 이야기가 시작이 됐어요 회고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 이야기는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12장 29절에 가서야 다시 10번째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꽤 긴 본문인 오늘 본문하고 다음 주 본문인 12장 1절부터 28절까지는요 10번째 재앙 이야기가 안 나오고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소위 말하는 문학적인 우회다 돌아가는 거 우회라는 것은 돌아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학적으로 지금 바로 10번째 재앙 이야기를 안 하고 문학적으로 잠시 숨고르기 하듯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모세는 문학적으로 돌아가는 우회라는 방법을 택했을까요? 이에 대해서 송병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사건은 6월절 절기를 통해 이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여와의 놀라운 구원이 기념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요 그냥 단회적인 이벤트 그냥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6월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10가지 재앙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을 선포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들은 마치 조연으로서 6월절을 받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6월절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 6월절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절의 규례 도대체 6월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6월절은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규례입니다 먼저 6월절이란 이 절기 자체에 좀 대해서 알아보면요 앞서 말한 것처럼요 그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여러분 비교종교학이라는 학문을 아시죠? 비교종교학이라는 것은요 문화적인 측면에서 세계 각국의 모든 종교들이 어떠한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비교종교학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 역시 문화적인 현상이 하나예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어떤 엉뚱한 소리를 하냐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는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우리 기독교가 유일하냐라는 그런 토론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이 굉장히 자신은 지혜로운 듯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산을 올라갈 때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저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일로도 올라가 일로도 올라가 결국 올라가면 어디서 만난다? 정상에서 만난다 그러므로 도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해요 내가 설명을 잘했다 이렇게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표현이지만 좀 무식한 거죠 뭘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말은요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그분의 말이 옳아요 인간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특별한 점은요 바로 개시라는 거예요 개시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인간에서 출발해서 신을 향해 나가고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신을 찾는 방법이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이 신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인간이 자기 머리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찾을 수 있는 신이라면 그것을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해내고 인간이 상상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면 그건 허구에 불과한 거예요 신은요 인간 스스로가 찾아낼 수 있는 존재가 못됩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이 특별한 유일한 점이 그 찾을 수 없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신이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큰 은혜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개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아 네 고향 땅을 떠나라 네 아비집을 떠나라 친척 본토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모세에게 개시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개시를 완성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개시의 종교다라고 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입을 만드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6월절이라는 절기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달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민간역으로 따지면요 7월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7월을 하나님이 1월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늘부터 너희들은 이 7월을 1월이라고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 모든 게 완전히 180도 뒤바뀌는 일이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당시에 민간역으로는 7월이었고 오늘 우리가 쓰는 소위 말하는 태양역으로 따지면요 3, 4월이에요 3, 4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머리만 아프고 하니까 제가 도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중요한 이스라엘 절기와 관련되어서 월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보면요 여기 태양역이라고 있죠 이 태양역은 지금 우리의 달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월 5, 6월 9월, 10월 이것만 하는 이유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3대 절기 보시면 우리의 3, 4월은 이스라엘은 두 가지 달력이 있어요 지금도 이걸 두 가지로 쓰는데 정말 복잡합니다 저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종교력 지금 오늘 하나님이 오늘부터 1월이라고 해라 이걸 종교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동안 본인들이 쓰고 있었던 일반적인 달력을 민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력 오늘부터 1월이 바로 니산이라고 하고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아빕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거고 니산은 바벨론 포로 시기를 갔다 오면서부터 니산이라는 바벨론식 이름을 부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티시리라는 건 바벨론식 표현이고 에다니임이 원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자 1월 보면요 일반인 유대인의 민간역은 7월이었고요 이때 중요한 절기 바로 6월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월 14일이 저녁부터가 6월절입니다 하루 그리고 그 6월절이 끝난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데 그게 다음 주 본문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이 끝나는 21일 1월 21일이 바로 초실절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결국 농사와도 똑같이 관계가 있어요 이때 바로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 보리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필요한 보리를 걷어드릴 때 농사를 걷어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늦은 비예요 이 늦은 비가 없으면 추수를 못해요 마지막 곡식 추수를 못해요 또 반대로 여기 보시면 이른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이른비가 내려줘야지 이제 적절하게 땅이 촉촉해지면서 또다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른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지만 이스라엘은 농사가 가능하고요 이 이른비 늦은 비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1년 내내 밀농사, 보리농사, 무화과, 포도나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나과실수와 농작물을 1년 내내 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두 번째 오류월 오류월은 종교력으로 따지면 3월이고 10월인데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6월절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부활절이 있는 절기고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지내면서 약 50일을 이 땅에 계신 예수님 그 뒤에 이제 오순절 오순절이 바로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오순절이냐면요 50일이라고 해서요 다른 말로는 7, 7절 왜 7, 7절일까요 7, 7, 49 그래서 50일이라고 해서 7, 7절 7주가 7주간이 지나서 50일이 된 거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또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잘못 발음하면 맥주절 이럴 수 있는데요 연관이 있어요 왜 그래요? 바로 보리추수가 끝나서 이 보리를 거둬들이기 때문에 맥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거든요 9월, 10월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9월, 10월이고 이스라엘의 종교로 따지면 7월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의 정월초하루가 이때예요 정월초하루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의 1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뿌우 하고 붑니다 우리가 민숙이 신명기 살펴볼 때 봤는데요 나팔을 뿌우 하고 부는 것은요 1년 동안에 모든 죄를 산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10일이 지나면 그 유명한 요음 키프로라고 있습니다 요음 키프로의 원래 요음은 날이에요 대속제 날 대속제일이 바로 이 요음 키프로예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7년 동안 바로 안식년에서 희년이 선포되거나 7년째 안식년이 선포되는 게 바로 이때 뿌우 나팔을 불면서 모든 노예들을 놔줘라 빚진 거를 다 탕감해줘라 이게 바로 용키프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년에 한 번씩 회개 제사를 지내는 게 용키프로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 이때 있는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데 밖에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간 생활하기 때문에 초막 또는 장막이라고 부르고요. 수장절은 마지막으로 모든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헛간에다가 들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중요한 절기, 새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관련된 걸 간단히 살펴봤어요. 이게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 연구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6개월을 이렇게 뒤집으셔가지고 이 6월절이라는 것을 만드셨나 해요. 이에 대해서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 두 가지만 제가 가져왔어요. 첫 번째로 6월절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그 6월절이 있는 그 달이 이제부터는 너희의 첫 번째 달이야, 시작이야 라고 알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첫 번째 달 시작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은 이집트 한번 이놈하고 혼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이례적 이벤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기념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세우는 절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장자로 삼는 그런 언약식이 6월절입니다. 동시에 영적으로는 노예였던,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의 노임을 받고 자유민, 자유백성이 되는 것, 그런 감격적인 순간이 6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1월이 된 것입니다.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는 이 6월절이야말로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 때부터 있었고요. 아당가하가 범죄했을 때 원실보금이라고 하는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이고 양가족을 벗겨서 그들의 수치를 감춰주시는 것도 벌써 은혜였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장자 삼으시는 공식적인 은혜의 행위가 바로 6월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은혜가 선포되는 그날이 6월절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6월절 규례 첫 번째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규례라고 말할 수 있다면요. 두 번째로는 이 6월절이 갖는 또 다른 이 규례의 특징은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동시에 지극히 공동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 간단한 풍습을 말씀드리면 니산원, 아비벌 그러니까 1월달 10일에 어린 양 또는 어린 염소, 숫양 1년밖에 안 된, 1년이 취한된 염소나 숫양이나 숫염소를 택합니다. 10일에. 그리고 나서 나흘 동안 보관을 간직하고 있다가 14일이 되면 그 밤에 일제히 사람들이 그 양을 잡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양을 잡을 때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개인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개인이 어린 양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돼. 아니 각자가 취하라고 그러고 이번에는 또 식구대로 가족대로 취하래요. 그리고 4절에는 더 나갑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 양을 잡았을 때 그 양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숫자로 사람들을 채우라는 거예요. 저희 집처럼 가족이 많은 집은 그냥 한 마리 다 먹어도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양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채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 마리 잡아서 다 못 먹으면 옆집과 두 집도 안 되면 세 집이 함께 함쳐서 그 양을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양을 잡은 다음에 피를 흘려서 문설주, 문기둥, 양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피를 바르고 문인방, 바닥에 있는 거를 문지방이라고 그러고 위에 있는 거를 문인방이라고 하는데 그 문인방에 피를 흥건하게 바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고기를 구워먹습니다. 삶아도 안 되고 육회 좋아한다고 육회로 드셔도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워먹어야 돼요. 그 이유는 급박성, 긴급성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의 탈출의 긴급성. 그 긴급성의 또 하나가 뭐냐면요. 화려하게 드레스 입고 편하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지팡이를 잡고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당장이라도 출애급할 모습으로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6월절의 규례인데 이 6월절 규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동시에 공동체적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각자가 가족대로 그리고 그 이웃과 함께 한마디로 구원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먹어야지 구원받는 거지 다른 사람이어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동시에 또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 믿음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공동체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신방을 가보면 남자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좀 괄괄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신방 가서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요. 부인은 믿음이 상당히 좋은데 남편은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따라다니시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도 구원받으셔야죠. 그렇게 질문드리면요.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이렇게 대답해요. 아, 복사님 저는요.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천국 올라가려고 합니다. 막 이래요. 단골적인 멘트죠. 그러면 참 그랬으면 좋겠으나 참으로 그게 안타깝게도 현실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구원은요.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와이프가 믿음이 좋아도 그 와이프 믿음으로 남편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도요. 부부가 같이 서지 않아요. 혼자 서요. 개인이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혼자 설 수 있는 준비 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처럼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구원은요. 또 공동체적이에요. 여러분, 기생라합 기억하시죠? 열이고성을 무너뜨릴 때 기생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도와줌으로 말며마 그 기생라합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며마 그녀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심지어 그 기생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 먼 할머니로 등록이 될 정도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의 공동체성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가문에 예수님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요. 그 가문은 구원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우리 집이 원래는 열렬한 불교 집안이었는데 집이 망하고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부터 친과 외과 할 거 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셨어요. 이제는 천국에 가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만 그 후손들도 다 예수를 믿고 있고 저 역시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개인성과 공동체성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파력이에요. 복음은요,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그 전파력이 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인다 해도요. 복음은요, 지금까지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렸습니다. 혹시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요, 그 죽은 영혼도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혼이 죽지 않고 죽었던 자도 결국에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부활케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월절의 의미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절이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는가? 첫 번째로는요, 6월절은요, 이집트의 모든 것들을 치고 심판하는 의미를 가져요. 보니까 이 영적인 건데요. 먼저 이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본문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국당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국당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국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와라. 먼저 이 6월절은 이집트에 대한 심판인데요.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요, 처음부터 장작권을 놓고 싸우는 영적인 다툼이었어요. 하나님과 사탄, 하나님과 바로, 모세와 바로의 다툼이에요. 출애국기 4장 22절, 23절 보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장자를 붙들고 그 소유권을 주장하니까 이 바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집트는요, 모든 가축들, 암소, 양, 염소, 또 개, 고양이, 개구리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모든 그런 짐승들의 첫 번째 새끼까지도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 번째 이 죽음의 제안과 6월절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콤보 메뉴에요. 콤보, 세트 메뉴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첫 번째 이 6월절의 의미, 심판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6월절의 핵심은 이 두 번째예요. 6월절에 이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면 그것이 표적이 될 것이라고 1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도대체 무엇에 대한 표적이란 말인가? 그 표적은요, 바로 이 집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다라는 표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있을 때 교폐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한국에서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폐가 뭐냐면요, 교회 명찰이에요. 요만한 쇠로대든지, 얇은 쇠로대든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제가 섬겼던 교회는 좀 두툼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데요. 그 뒤에 스티커를 붙여서 있어요. 성도님이 등록을 하면 등록신방에 가요. 그래서 막신방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나올 때 교폐를 들고 나와서 기도를 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축복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그 스티커를 띄워가지고 그 집 이 도어에다가 딱 그 스티커를 쫙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집은 우리 암하무 교회의 성도의 가정이다 라는 표적이 되는 거죠. 표시가 되는 거죠.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그 피가 줄줄 흘러내리면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다 라는 표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만으로 열 번째 죽음의 재앙이 그들을 넘어갈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그 이름, 그 명패만으로 과연 그들을 열 번째 죽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열 번째 재앙이요. 이집트인들이 사는 지역을 가기 전에 거쳐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어디냐면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동네에요. 여러분, 12장 23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하께서 애국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하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치러 가시는데 그 중간에 어느 동네를 거쳐가셔요? 고센 땅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요. 그런데 그 피를 보면 그걸 넘어가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패스오버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6월절 때 이집트 사람들 집에만 죽음이 임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죽음의 사자는 이집트인이건 이스라엘인이건 대상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문 설주의 피가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그래요? 그 문 설주의 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문 임방에서 뚝뚝 떨어지는 시뻘건 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미 이 집은 뭐예요? 죽었다예요. 이미 이 집은 누군가가 죽었다. 이미 이 집은 피를 본 집이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발 앞서서 이집트에서 모든 장자들이 죽기 전에 바로 한 발 앞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는 죽음이 있었어요. 단, 1월 10일에 선택해서 나흘 동안 간직하고 있었던 그 어린 양들이 대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10일에 그 양을 택해서 나흘 동안 그 양을 간직하고 있으라 그러셨을까요? 사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양을 택해라 그랬거든요. 그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기간이기도 해요. 동시에 여러분, 만약에 흠이 없는 게 발견됐으면 여러분 같으면 그 양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모든 양들이 있는 대로 내보내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왜요? 같이 내보냈는데 만약에 걔가 밖에서 뛰놀다가 14일 되기 전날, 13일 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건 제물로 못 드려요. 그러면 6월절 양으로 못 드려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양으로 택한 양은요. 그날부터 나흘 동안 집안에 들여서 금지 오격, 애완견 키우듯이 불불떨면서 우리가 그 양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같이 자고 혹시 눈 찔릴까 봐 조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의 운명을 모르는 이 어린 양과 그 새까만 눈과 내 눈이 맞습니다. 양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인이 좋다고 달라들고 부벼됩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되면 그 집의 가장은 그 어린 양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합니다. 피를 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먼저 피를 봤어요. 피 흘림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6월절 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조건 기쁨의 반만은 아니에요. 왜요? 어린 양이 죽었거든요. 아무 죄 없는 그 양이 나의 때문에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왜 6월절에 죽으셨을까요? 원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들은요. 6월절 절기라 명절이라서 이때 죽이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죽이지 말자라고 결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6월절의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6월절을 첫 번째 한 해의 첫 달로 바꿔가면서까지 대대로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없이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과 문설주에서 벌겋게 시뻘건 피가 흘러내리지 않고는 모든 사람은 이집트인들과 똑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6월절과 부활절이 같은 날입니까? 왜 동일하게 되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이 스토리가 이야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요.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예고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 중에 고구로부터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이 하나 전해졌지요? 고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분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정치적인 얘기, 그분을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단한 이력이신 분이더라고요. 시골에서 태어나셨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가신 분이고 서울대에서 데모를 하다가 재적을 당했어요. 재적당했는데 또 열심히 공부해서 굉장히 똑똑한 분인가 봐요.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가 됐는데 이 검사가 뭘 선서해야 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걸 반대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됐는데 인권변호사가 돼서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면서 그런 여러 사회 활동을 했어요. 실제로 또 이분은 얼마 전까지 대통령을 나오려고 준비를 하면서 이미 TF팀을 꾸려서 작전회의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분이 이렇게 사회운동가로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운동 출신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 마음에도 그분 생각에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참 잘한 것이 많다, 나는 자기의가 있었겠지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내가 의롭다는 그 사실이 깨어져 버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인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나오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조그마한 어떤 고소사건으로 말하면 자신의 그 의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떤 인생도 죽음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죽음은요. 길을 잃고 못 찾아오는 경우가 없어요. 너무나도 정확한 때가 되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볼 땐 그렇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때가 어느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의 때가 정확히 그에게 온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 역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의로운 줄 알지만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나의 의,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런 좋은 대학을 나왔고 이런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이 의는요. 그 의의를 아무리 내세워도요.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지 않아요. 정확히 우리를 데려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때 필요한, 죽음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영국에서 세계 비교 종교 학회가 있었어요.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뭔가 막 얘기를 하며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때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이 영국의 석학이 여러분, 어떤 방을 찾다가 잘못해서 그 비교 종교학 토론하는 방에 쑥 들어갔대요. 죄송합니다 하는데 그분들이 막 뭔가 열심히 토론하니까 그런데 뭘 그렇게 열심히 토론하세요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해서 특이한 점, 다른 점이 무엇인가 이걸 연구하고 있다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거야 쉽죠. 그건 다른 학자들이 굉장히 벙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한 말이 뭡니까? 바로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종교는요. 우리 인간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뭘 해야지 구원을 받고, 뭘 해야지 옳게 되는 거고, 뭘 해야지 어떻게 된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값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종교와 정반대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과 모순돼요. 우리 인간은 내가 뭘 해야지 칭찬을 받고, 뭘 해야지 인정을 받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는 고행, 힌두교는 엇보를 쌓아야 되고,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슬람은 코란을 지켜야 되는데 모두 인간의 노력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너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 바로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치자면 6월절 양이 맞아야 될 그 죽음의 운명이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이 누리는 은혜는 더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필립 얀씨 목사님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한 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란?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런 싸움에 아무리 발벗고 나서도 다 소용합니다. 그러니까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를, 백일 기도를 하고, 천일 기도를 하고 금식을 뭐 그냥 여태까지 맨날 쌈 한 줄만 먹고 살았다가 해도 부처처럼요. 그래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있다고 하고 자랑한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 다음 거 볼까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란?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인종차별, 교만, 포르노, 가늠, 심지어 살인죄를 지어도 별 수 없다. 은혜란? 무한한 신의 사랑으로 가능한 최대치만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요. 아, 그러면 이제 막 죄짓고 살면 되겠네. 그런 의미가 아닌 거는 여러분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거와 별개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 살고 싶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범하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하면 마음에 고민이 오고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당연히 자격 없죠.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니까요. 은혜는요,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수치는 무한하대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안 된다면 첫 번째 거는 그렇다 쳐도 두 번째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 형하고 아버지 속여먹고 자기 혼자 복받겠다고 했던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삼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시초로 삼으십니다. 또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것도 모잘라서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그런 추악한 왕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판자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세 번이나 자기 스승을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조금 전에 고백해놓고 세 번이나 나 그 사람을 알면 내가 진짜 사람이 아니다라고 거짓 맹세까지 해가면서 배신한 제자를 하나님은 초대교회 수상을 삼으십니다. 또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고문하고 쳐 죽이고 어디 끝까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 죽였던 그러한 서슴치 않고 처형을 행했던 그 잔인한 인간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셔서 가장 역사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39절 읽고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시작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사랑교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